짠리 아 뭐..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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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뭐지? 왜이 오디오도 빠짐없이 책 뭐라 빠질 원 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진짜 이거는 오랜만 진짜 오랜만 거의 10일? 7일? 8일? 9일? 6일? 근데 오늘 맘스터집 10메뉴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뭐..뭐가 다른거야? 무슨 뭐..뭐가 나왔어요 치즈 홀릭 버거 괄호 열고 체다 괄호 닫고 세트 한개 대 8,100원이야 근데 이거를 어니언 치즈 감자로 변경했기 때문에 1000원이 추가된 거야 원래는 7,100원이야 세트가 내 씨발 핫통다리 4,300원 버섯 크림치즈볼 4조각 3,500원 그리고 코우스로 1,800원 해서 총 금액은 17,700원인데 베라잇집에 3,000원을 넣기 때문에 총 다 짜고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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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스터집 요즘 좀 심해도 자주 나온다? 음 이거 맛있다 어니언 치즈후라이?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오늘 그 그냥 대..스트리머 오킹..오컹염이..그..아니다 병민이네 말 놀아 그랬단 말이야 걔는 안 돼 쟤는 안 돼 호호 치즈볼 먹어볼게요 뭐냐? 뭐 이 치즈볼 이렇게 생겼냐? 자 이제 치즈볼 먹어볼게요 바로 뭘 뭘 뭘 맨날 만들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아 이 패티가 졸라 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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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가지 없는 패티님 만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오셨네 내가..내가 오랜만에 친거지 와 근데 오늘 오늘 완전 알찬데 맘스터집 사장 바뀌었다고요? 야채 왜 이렇게 많이 넣어줬어? 잘했는데? 으응 으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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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쩍이야 뻑쩍 오랜만에 오셨으니 잔코 대방출 갑니다요 젠П 젠П 무슨 체전지 지랄이 들어간 거 맞아? 체전지 치즈 맛 느껴지지도 않는데? 무슨 일이지? 으응 으음! 진짜 깜짝 놀랐어 체다치즈 여기 있어요 사이에 누런거 보여요? 에드먼 이빨 마냥 누런거? 요게 체다치즈인가봐 체다가 근데 고기 사이에 들어있는데요? 으음! 혹시 저라는 사람을 아세요? 호호! 치압 때문에 살 빠졌는데 물이든 뭐든 시원하게 마셔줄 수 있냐고요? 공기 마심 원래 이랬나? 아 최만재는 2,000원 고맙습니다. 드머 뒤지는 맛이냐고? 뒤지는 맛이지 목 막혀서 뻑살해 뻑살 최민재 2,500원 드머지니 음... 전 이번 거는 좀... estate 뻑살 원래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것 같긴 한데 되게 퀄리티가 좋다 옛날에 난 어렸었어 요번 거는 아 피클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또또또또요 미안해요 아 뻑쌀충류처럼 고맙습니다 딥치즈버거? 솔직히 얘기해? 기억 안 나 그거 맛 정말 미안해 미안해요 와 진짜 치즈 그 자체입니다 진짜 느끼하다 한입 먹었는데 느끼하다 어 이건 진짜 근데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짝 매콤하고요 떡살이고요 패티 사이에 체다치즈가 들어있는데요 체다치즈 때문에 좀 더 뻑뻑해지는 것 같아 뻑뻑뻑뻑뻑뻑뻑뻑 어? 이 녀석 제가 최근에 먹었던 맘터 신메뉴가 뭐였죠? 그거 되게 맛있었던 걸로 격하는데 쫄깃살이었지 근데 그거 어떡해 그 이름 까먹었어 그거 뭐였지? 그게 딥치즈버거인가? 아닌가 맛있어 그냥 싸이버거인데? 사실은 오늘 좀 오랜만에 방송 켠거라 너무 긴장한 거 겪었는데 여러분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 해주시니까 음 너무 좋네 긴장 안 드세요? 어 깨끗해 어? 깨끗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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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깨끗해? 최근에다가 싸이플렉스 먹었다고요? 아... 그러시겠겠죠 어? 딱딱한 소리 자체가 낫죠? 안 낫어? 소유술로 한입만? 응 알겠어 아 튀김가루가 뭉쳐있다고? 미친놈 닉네임이 적어요 닉네임이 응 시청자한테 욕 안 해 아 요즘 제가 식단하고 있거든 식단? 식단에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우 이가 줄었다 나 배불러 나 그만 먹을래 방종할게요 어휴 블랙핑크 제니님 많은 고마운 시청자한테 욕 안 한다는 거 거짓말하지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시청자분들께 욕을 했어요 감히? 내가 감히? 만약에 그런 적이 있었다면 미안해요 식단 어떻게 하냐고요? 어..어..케 해? 응 음.. 내가 이것을 다 공략을 할 수 있을까나? 자 먹어보도록 했어요 나 좀 맛없게 먹어도 돼? 좀 깨닭대도 돼? 에드머가 니 이상형이라고? 에드머가 튄는 AI한테 그거 이상형 감정 느껴서 무슨 뭐가 남는다고 그러냐? 근데 너.. 너 예뻐? yeah 오늘 아까 햄버거도 그렇게 튀김들이 딱딱하지? 아프게? 요즘 다른 유튜버 채널에서 형? 많이 나오더라? 미안해 형 내 채널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해해줄 거죠? 아 아 아 아 저 내일부터 매주 일요일 아홉 아홉 시인가였나? 네이버 나오에서 한 시간씩 방송합니다 riddim 네, 내일부터 해요. 네이버 나우 에드머만의 콘텐츠고요. 콘텐츠는 에드머만의 코너고요. 코너 이름은 아, 근데 이거 좀 부끄러운데 에드머랭. 에드-머랭. 에, 출첵하겠습니다. 배홍동 비빔면. 에드머링, 크크 에드머링, 크크 에드머링, 크크 에드머링. 신새끼. 죄송해요. 옥조디아 이천원 형님 오늘 생방 너무 재밌게 봐서 돈을 쏘고 갑자기. 아, 옥킹 병민이 팬이구나. 옥조디아 이천원 고맙습니다. 오늘 생방 재밌게 보셨어요? 다행이다. 내가 지금 옥킹님 방송 가서 괜히 망치는 건 아닐까 걱정 많이 했거든. 싸가지 없는 새끼가 물 청구 비웃고 싸가지머랭이 호떠소. 비 2,000원 해주머랭. 싸가지 없는 새끼니 2,000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매장 튀김팀 누구지? 튀김팀장? 어, 진짜 딱딱하다. 아, 뜨거워. 으으으으어욵. 아, 요즘 v5.000원 고맙습니다. 에드머링이 뭡니까? 머랭쿠키 맹 olmuş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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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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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름 어때서. 굉장히 협악玩 veteran, 미안 이렇게 want 맞아요.ạ 매워서 다 지금 이 잘 하는 건가? 혹시? 별로 안 뜨거운 거 같은데. 온도 자체는 acidarse. 아, 매운 거였어. 충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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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저X야! 뭐가 떨어진 거고 뭐가 어떻게 된 것이지? 아니 죄송해요. 아니 의자가, 의자가 이거 원래 이렇게 뒤로 안 잡혀지는 건데 갑자기 턱 하면서 야 놀랐어. 놀랐다고. 배홍동 이번 영상은 내가 편집해야 될 것 같애. 편집자 이제 한 명이에요. 그렇게 됐습니다. 뭐야? 뭐야? 배홍동 비빔면. 오늘 야방 어땠냐고요? 너무 좋았지. 진짜 근데 역시 역시 옥킹은 옥킹이야. 확실히 이제 잘 이끌어 나가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맘스터치에 새로 나온 신메뉴 지금 기대 안 했어. 왜냐면은 출시 주기가 너무 빠르다는 거는 나는 그럴 때마다 아 난 이거 이거 난 이거 말 못해. 난 이거 말 못해. 눈물 나와 이거 말하면은. 크림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fallout! 해왔 halfIf 추천! typically